구은당, 추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능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2022일을 위해서 2021년도 우리 10월 고3 연합학력평가 문제의 풀이를 독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인지하셔야 될 것은 수능시험이 연합학력평가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를 좀 더 붙여드릴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우리 같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없이 우리가 발음 문제인데요. 우리 대화를 다이알로그를 응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드립니다. Velsis datum is hoite. 이 발음은 이것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에서도 어폐가 있어요. 이것은 발음은 똑같아요. 우인데 여기에 강세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강세는 datum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을 발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이 발음 같고 저 발음 같고 하잖아요. 원래 독일어의 발음은 기본적으로 강세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ohen 그렇죠. 그 다음에 shu 그런데 여기서는 강세가 여기 앞인지 뒤인지 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muzik 외려는 뒤에 있단 말이에요. muzik 그 다음에 natuang 그 다음에 minuut.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다툼하듯이 우에 강세가 없단 말이에요. 우에 강세가 없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요. muzi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kohen, natuang, schu, minuut, secunde, 그 다음에 stunde 하듯이 우리들의 시, 분, 촉 이런 것들을 다 배웠었는데 결국은 지금 외려에 해당하는 것들은 강세가 뒤에 오는 muzik이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실게요. 나중에는 muzik어가 나오면 강세가 바뀌어요. muzik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5어로 끝나는 것들은 다 남성인데 뭐 이런 것들도 강세가 다 앞에 있어요. professor 이런 것들이 복수로 나올 때는요. 강세가 밀려요. 그래서 professor 이렇게 밀립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한국을 말할 때도 korea 강세가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국 남자면 koreano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yapan, yapano 이렇게 밀리는 것들. 특히 이런 강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당일날 상당히 긴장하기 때문에 내가 했었던 강세도 muzik, muzik 다 똑같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외려는 좀 강세가 뒤에 있다. 뭐 이런 것들, 우어 같은 거는 여성이 많잖아요. natua, schu, 이건 강세가 뭐 앞이다 뒤를 떠나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schu, minuut, kohen. 강세가 우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저기는 우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밑줄 친 강세의 위치. was wollen wir heute machen? 우리 오늘 뭐 할까? ich möchte gerne in Park spazieren gehen. 동사가 지금 3개인데, 예를 갖다가 동사와 동사를 분리했다. 그래서 산책하러 가고 싶어. 기꺼이 공원에 산책하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얘의 발음은 spazieren, hier는 외래형 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세가 어디에 오죠? hier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이러한 명사 명사는 강세가 앞에 오잖아요. jereszeit, großmutter도 맞죠. großmutter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ergeshos, 여기서 erde라는 게 지층이라고, 지층. 그 다음에 erde가 earth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er가 중간에 탈락이 됐습니다. ergeshos, 지층. 그 다음에 schvister. 강세는 당연히 게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동사에 pp를 말할 때도, kohen, kohen, kohen 할 때도 그 게는 강세가 들어오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geston. 그건 앞에 올 수 있지만은,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강세가 뒤에 온다. 그래서 regen 시험. 명사와 명사가 합성했을 때는 강세는 앞에 오고, 성은 누가 갖는다? 시험. 두 번째 것들이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게로 시작되는 단어는 명사 중에서는 중성이 좀 많고요. 왜냐하면 집합의 경험이 있다. 집합의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개슈비스터는 슈베스터랑 부르더를 합쳐 놓은 거야. 아직도 시험에 앞두고 계신데 개슈비스터랑 슈베스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has to get shvister 그런 것은 형제 자매가 있느냐지 슈베스터라고 하는 시스터가 있느냐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슈비스터랑 발음 슈베스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조합해라 봤더니 자, 이거는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시험을 보고요. 더 어렵게 나와요. 우리 카테고리 보시면은 여행, 그 다음에 어떤 재활용, 그 다음에 뭐입니다. 일반 사물, 그 다음에 악기잖아요. 얘는 클라비아, 클라비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퍼 이렇게 나오죠. F, 그 다음에 도제, 캔, 슈비겔. 자, 이걸 다 모아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과일은 옵스트 나오잖아. 그 다음에 머리 코프, 코프 나면 코프 나옵니다. 데어 코프, 다스 옵스트, 사진은 다스 포토, 그 다음에 다스 베이비, 그 다음에 디포스트, 결국은 머리가 되겠다. 코프가 되겠다. 이건 기본이고요. 이 aboard. 이 비 COM 예정к, 세이다.